이렇게 해서 용의 전사가 된 팬더는요. 무적의 5인방, 쿵푸 5인방, 그리고 시프사부에게 미음을 받습니다. 어느 순간 완전히 새롭게 나타난 둔한 팬더를 용의 전사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쫓아내려고 시도하지만 팬더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묵묵한 버틴으로 마침내 제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용의 전사로 뽑아준 우구에이 거북사부의 명대사가 등장하죠.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신비,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라네. 이 대사를 통해서 팬더는 자신이 용의 전사로 거듭나지 못하면 어쩌지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구에이 거북사부의 유언에 따라서 시프사부는 팬더를 팬더에게 맞는 방식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죠. 실제 영화를 연출할 때 젓가락으로 훈련시키는 장면을 가장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마침내 훈련을 통해서 쿵푸인으로 거듭난 팬더는 마을을 위협하는 악당 타이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용의 전사만이 볼 수 있는 용문서를 손에 넣게 됩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전설의 문서죠. 용의 전사 자격으로 용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팬더는 몹시 실망합니다. 용문서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죠. 무한한 힘의 비밀은 용문서에 쓰여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타이렁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포는 집으로 돌아와서 출생의 비밀이 있을 것이 분명한 거위 아버지와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국물맛의 비법을 듣게 되죠. 이 아버지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비밀이라고 말했던 국물맛의 비법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특별하다고 믿으면 특별해지는 것. 이 말을 듣고 팬더는 마침내 무한한 힘의 비밀을 알아채게 됩니다. 무한한 힘의 비밀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믿는 것. 그렇게 팬더는 자기 자신을 믿고 용의 전사로서 타이렁을 무찌르고 마을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의 전사로 인정받게 되고 그렇게 시즌2,3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무한한 힘의 비밀은 무엇인가 혹은 왜 용문서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더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인문학은 결국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